안녕하세요. 저희 41번부터 바로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저희는 전국산림을 보다 체계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계획이다라는 것의 체계를 짜고 있지요. 이때 가장 상위계획이 산림기본계획이었고 그 아래로 지역산림계획이라든지 구규림종합계획, 구규림경영계획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이다라고 했던 전반적인 저희 산림계획의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소립주체라든지 그래서 소립기간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1번 우리나라 구규림종합계획 기간은 5년이 아니라 몇 년 여러분 10년이에요. 자 2번 사유림 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다. 맞아요. 사유림은 산림경영계획이다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림경영계획은 10년마다 작성을 하고 권장사항이구나 해서 요거는 맞아요. 3번 한번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은 기기간 동안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변경 가능하고요. 4번 구규림경영계획 작성의 의무는 구규림이 존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규림에서는 뭐예요? 지방산림청장에게 있다. 구규림경영계획은 지방산림청장이 구규림경영계획구를 중심으로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작성의 의무도 이 지방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지 지자체의 장이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수립주체라든지 그래서 수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요것들은 권장사항이다라는 거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42번 임업경영지도원칙 중에서 보속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저희 산림을 경영, 즉 임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요러한 형태로 경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도원칙이 소경생공보호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각각의 내용들도 당연히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속성의 원칙에 대한 걸 물어봤다. 자, 무엇이 꾸준히 보속해야 되는 것인가? 목재생산, 목재수확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보속성의 원칙이었죠. 그런 목재수확을 지속한다. 그렇죠. 균등하게 지속한다라고 해서 그럼 1번 수익률을 가장 크게 하는 원칙은 여러분 수익성의 원칙이에요. 2번 해마다 목재수확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원칙. 그렇죠. 이게 바로 보속성의 원칙이죠. 3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원칙은 여러분 뭐였죠?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도 문제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생산량을 생산요소의 소량으로 나눈 값이 최고가 되도록 하는 원칙은 여러분 생산성의 원칙이에요. 이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속성이다 라는 말은 산림 저희가 공부함에 있어서 자격을 공부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43번입니다. 흉고 형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수다라고 하는 것은 흉고 형수 특히 흉고 형수다라는 것은 흉고 부위를 직경으로 치한 원주 부피에 대한 수간 제적의 비율 원주 부피에 대한 수간 제적의 비율을 저희가 형수라고 했는데 그때 이 원주 부피의 이 직경을 그 수목의 수간의 흉고 직경 부위를 직경으로 취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형수를 저희가 흉고 형수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흉고 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1번 수고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2번 지위, 3번 수종, 4번 근원 직경이 아니죠. 저희 답은 4번이고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라고 해서 교재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얘는 흉고 형수니까 흉고 부위에서의 직경은 중요하나 근원 부위에서의 직경은 관계가 없지요. 흉고 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임업 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 임업 경영의 결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임업 경영의 결과로 직접적인 얻은 소득이니까 뭐예요? 임업 소득이에요. 그래서 임업 소득은 임업의 총수익인 임업 조수익에서 나간 비용인 임업 경영비를 빼주는 거다라고 해서 이 식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임업 소득. 이번에 조수익은 총수익에서 경영을 뺐을 때 임업 소득인 거고 4번의 임업 현금 수입은 조수익 중에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저희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보속 작업에서 한 작업급에 속하는 모든 인분을 일순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나타내는 임업 생산 기간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윤벌기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 이제 윤벌기와 회기년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개 다 일정 면접식 벌구를 나누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벌기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접식 개벌을 진행해서 끝까지 개벌을 하고 다시 처음에 어떤 벌구로 돌아왔을 때를 저희가 윤벌기다라고 하고요. 회기년 같은 경우는 택벌 작업에 따른 개념이었죠. 일정 벌구로 나누고 첫 번째 벌구부터 택벌을 실시하여서 마지막까지 마치니 다시 처음 벌구로 돌아왔을 때의 기간을 우리는 회기년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개벌 작업, 얘는 택벌 작업에 따른 개념이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6번 수학조정기법 중 평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평분법이다라고 하는 건 이름도 평분이잖아요. 그렇죠? 분기로 나누는 거예요. 뭐냐? 윤벌기 자체를 몇 개의 분기로 나누고 각 분기마다 수학량을 각계 조절하는 기법이 바로 평분법이에요. 분기를 나눈다 해서 평분법이다라고 하고요. 그 나눌 때의 기준이 면접을 기준으로 하느냐 제적을 기준, 즉 제적을 동일하게 하느냐 또는 면적을 동일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수학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제적이 동일할 땐 제적평분법, 면적이 동일할 때는 면적평분법이다라고 하고 이 두 개를 절충한 것이 절충평분법이었죠. 그러면 1번 제적평분법은 일반적으로 경제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매년 일정한 딱 그 제적량만큼만 벌채를 하기 때문에 경제변동에 따라서 이때는 좀 더 많이 벌채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좀 더 적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탄력성이 없는 게 맞죠. 2번 절충평분법은 제적평분법과 면적평분법의 장점을 채택하여 절충한 것이 다 맞아요. 3번 면적평분법은 제2윤벌기에 살림이 법정상태가 되어 개벌작업에는 응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개벌작업에 응용할 수 있고 택벌작업에 응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면적평분법은 일정 면적에 따라 매 분기 벌채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유령인분 같은 거 만약에 첫 번째 배정이 된 인분이 첫 번째 배정이 된 인분이 유령인분이야. 그럼 아직 어려. 그럼 아직 벌채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건 뒀다가 다음 분기 또는 나중 분기에 배정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과속인분 같은 경우인데 나중 분기에 배정이 돼 있어. 그럼 이거를 다시 지금 분기로 가져와서 먼저 배정을 하는 것이죠. 먼저 분기를 배정을 해서 과속인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뭐가 되냐? 법정상태가 된다. 일정 면적씩 하되 좀 노숙인분은 먼저 앞분기에 배정이 되어서 먼저 해주고 또 어린인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 분기에 배정을 하여서 나중에 좀 더 성숙하고 나서 배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면적평분법을 적용을 하면 뭐가 된다 여러분? 법정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제2윤벌기에 살림이 법정상태가 돼요. 저희가 법정상태 또는 윤벌기라는 개념은 여러분 개벌에서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즉 개벌을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이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벌에는 응용할 수가 있지만 택벌작업에는 응용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4번 평분법의 특징은 윤벌기를 일정한 분기로 나누어 분기마다 수학량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적균등이냐 면적균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47번입니다. 수관석혜 시 반경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저희가 수관석혜다라고 하는 것은 수목의 생장특성을 알기 위해서 수간을 일정 높이마다 자른 뒤 원판을 채취해서 그 원판의 여러 요소들을 분석을 해보는 걸 저희가 수관석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므로써 수목의 어떤 수고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직경,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므로써 수목의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반경 측정 방법에는 이렇게 심각등분법, 원주등분법, 절충법이 있었다. 반직경, 반지름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 것이라라고 했을 때 수목의 가장 중심인 소를 중심으로 해서 직각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직각으로 잘라준다면 이 4개의 반직경을 어떻게 평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심각등분법의 각을 일정하게 등분한다 해서 얘는 원주등분, 원주를 이 둘레에 있는 원주를 4개를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수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반직경을 잰 뒤 얘를 또 평균하는 것이고 이 절충법은 이것과 이것을 절충으로 하는 것 이 직각으로 된 것과 그리고 이렇게 앞에 휘어진 것이죠. 그것의 반, 반이 되게끔 한 다음에 이 4개의 반직경을 지름을 평균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반경을 측정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없죠. 48번입니다. 우리나라 살림의 소유 구분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님, 공유림, 구유림, 사유림 뭐겠어요 여러분. 1번에 법정님이죠. 구유림, 공유림, 사유림 이것은 소유 주체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있죠. 원래는 구유림과 민유림이고 민유림은 다시 공유림과 사유림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49번. 음액값에 나올 수 있는 투자효율 분석법은 자, 저희가 이제 투자효율을 알아본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내가 이 사업에 착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익이 있을 것인가 손해를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방법에는 저희가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것 3개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 즉 이자율, 미래에 발생할 이자율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여서 나타내는 종류가 3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순현재 가치법이다라고 해서 순전히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이 수익도 있을 테고 나갈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수익과 비용을 이자율을 적용한 시간의 가치를 이용하여서 이자율을 적용한 지금의 가치로 나타내었을 때 순전히 현재의 가치로 나타냈을 때 얼마냐 그래서 이름이 순현과 순현재 가치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현금 유입의 현재가에서 현금 유출 현금 유입이 수익이고 현금 유출이 비용이에요. 먼 미래에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지금의 가치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 현금 유출이 더 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현재 값은 마이너스 값 즉 음수의 값이 나올 수 있는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순현과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사업에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50번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위해 산림의 기능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 저희 산림의 6가지 기능 1번 목재생산님 2번의 산림휴양님 3번의 수원하무양님 4번의 기업경영님은 저희 산림의 6가지 기능에 속하지 않지요. 저희가 산림의 6가지 기능 생활환경보조님 자연환경보조님 수원환영님 산지제의 방지림 산림휴양님 목재생산님 까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의 6개 정도는 간단히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1번 유령님의 임목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우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임명에 따른 임목의 평가법이다. 그래서 유령목은 아직 어린 그치? 아직 어린 나무로 이루어진 산림을 저희가 유령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유령님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비용은 있지만 사실 거둬도린 수익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미미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를 계산함으로써 이 임목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목 비용가법이다.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므로써 그 산림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유령님에는 뭐다? 임목 비용가법을 이용하고 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령님 어느 정도 성장해서 곧 이제 수학을 할 거야. 조금 더 잘하면 수학을 할 거야.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학을 할 때 기대되는 가치를 알아본다. 그래서 희망되는 가치를 알아본다. 그래서 희망가예요. 기망가예요. 그래서 임목 기망가다라고 해요. 기대되는 가치. 얘는 조금 있으면 수학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가치를 알아보므로써 이 임목을 평가하게 되는 거. 그래서 벌기비만의 장령님 같은 경우는 임목 기망가고 이거와 이거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있는 중령님 같은 경우는 따로 요거와 요거를 둘이를 잘 믹스해서 고안한 게 글라저법이다. 라고 해서 글라저 중령 이렇게 연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숙님은 저희가 시장가 역산법이다. 라고 했던 거. 답은 1번이죠. 52번 임업의 경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 경제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을 구분하는 것도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경제적 특성이다. 제가 경제적 특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임업자가 붙거나 뭐 가격, 가치 요런 게 나오면 경제적 특성이고 아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말 그대로 수목 관리 경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임목은 수목은 이런 말이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것이 제가 기술적 특성이다. 라고 했었죠. 1번에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누가? 수목이, 임목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술적이에요. 2번에 임목에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렇죠. 이것은 임목이잖아요. 임목은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도 기술적 특성이죠. 3번에 토지나 기후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 무엇이? 수목이, 임목이 그러니까 얘도 기술적 특성이죠. 4번 임업노동은 계절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임업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임업, 임업 임업노동 또는 가격 이런 거 그리고 임업생산 그리고 공익성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것들은 다보다 여러분 경제적 특성이다. 이 두 개를 구분짓는 거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오죠. 자, 53번 어떤 소나무림에서 간벌을 하면 500만 원씩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에는 3회 간벌을 하고 5년간 연이율 5%를 적용할 거고 경우 후가 계산식에 적합한 시간 후가래요. 이미 후가인 거 나왔어. 자, 그러면 유한인지 무한인지 연년인지 정기인지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기도를 볼게요. 자, 500만 원씩 5년간 연삼의식이에요. 즉, 500만 원이 5년 동안 연삼의식 연삼의식 어떠한 이자율을 적용받으면 나중에 얼마 되느냐 알아보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무한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확하게 어떤 기간이 있죠. 5년간 연삼의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한이에요. 그러면 정기이자예요? 연년이자예요? 매년 뭐 매년마다 1회씩 이렇게 매년마다가 아니라 어떤 연삼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정기이자예요. 그러면 유한 정기이자의 후가식인 거예요. 얘는 후가라고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유한 정기이자의 후가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유한 정기이자의 후가식은 잘은 안 나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산업기사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가끔은 이게 산업기사 문제들이 아니 이런 게 왜 나와? 이런 것들이 되게 오히려 더 많아요. 기사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한 정기이자의 후가식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씩 R식이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곱하기 1.0 비율이 얼마래요? 5%잖아요. 5에다가 여기서 위에 오른쪽에 M하고 N을 곱해줘야 되네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5년간 연 3회잖아요. 그러니까 5, 3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똑같이 1.0 5회 이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M승만 해주는 거예요. M승이니까 5승 아까 5년간이니까 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면 몇 번인가요? 53번의 답은 4번이 되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아 그렇게 자기가 막 외우라고 추천은 안 드리는데 가끔 가다 이거 근데 제가 교재에도 앞에도 있는 내용이었죠. 연습문제로 풀어본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산업기사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54번 고정자본제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 고정자본제 유동자본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 유동자본제는 재화의 생성과정 중에 소비 소모되거나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생산과정 중에 고정이 되어서 그 생산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 이건 바로 고정자본제이다. 그래서 유동자본제 고정자본제 있었죠. 그랬을 때 고정자본제 농약 임도 산림용 비료 답은 3번의 임도가 되겠죠. 임지 임도 건물 기계 기구 설비 이런 것들은 다 고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55번 임지 취득 후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적합한 상태로 개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 의 후가에서 임지 취득 이나 육성이 필요한 개량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의 후가에서 그동안 수입의 후가 비용에서 수입의 효과를 공지안감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아까 이거 임목 비용가에서 나왔던 거랑 맥락의 일목 상통하는 비용가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상 비용가다. 라고 하는 것은 임목에서는 유령님이 되겠고 이렇게 임지에서는 개량하고 소요된 비용에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에서 들어온 수익을 빼주는 거에요. 비용이 더 많다는 거죠. 들어온 수익은 적었고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 비용가법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비용의 후가에서 수입의 후가를 공지한 거니까 임지 비용가법이 되는 거에요. 임지 비용가 이렇게 소요된 모든 비용이 먼저에요. 비용에서 수익을 빼주는 거에요. 비용의 후가에서 그동안 수입의 후가를 임지에 계량이 됐던 취득이 됐던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아직 얻어주는 수익이 거의 없어. 그럴 때 비용가를 많이 이용한다. 그것이 임지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비용가법. 자 56번입니다. 각산정 표준 지법에서 스프게릴라스코프를 사용하여 한계의 표준점에서 측정된 나무의 평균 본수가 10번이었으며 사용된 흉고단면적 정수는 2제곱미터 이었다면 2인분 1헥타르당 흉고단면적 은 했습니다. 이 각산정 표준 지법도 기사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간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산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 수업에서는 다 이제 그림 같은 거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스프게릴라스코프라는 기계가 있다. 그 기계를 시준으로 어떤 한 점에 서서 어떤 일정한 표준지에 어떤 일정한 구역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 점에 서서 그래서 얘를 플롯레스 샘플링이다 라고 한다고 했죠. 한 점에 서서 그 기계를 통해서 주변의 수목들을 쭉 쳐다봐요. 시준으로 해요. 그러면 그 기계 안에 밴드들이 있는데 그 밴드와 겹쳐지는 정도에 따라서 맞물리는 정도에 따라서 완벽하게 맞물렸다 1 어느 정도 겹쳤다 0.5 아예 겹치지 않았다 그러면 0으로 해서 그 수치들을 다 더해서 뭘 계산한다 인목본수를 계산한다 인목본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기계마다의 단면적 개수 정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곱해줘 그러면 단면적 개수와 인목본수를 곱해주면 인분의 헥타르당의 흉고 단면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헥타르당의 흉고 단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 인분수고 인분형수를 곱해주게 되면 인분의 헥타르당 제적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그래서 측정된 본수가 지금 10번이래. 그럼 10이고 단면적 정수가 1에. 그러면 10하고 2하고 곱한 게 흉고 단면적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10하고 2하고 곱하니까 뭐예요? 2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흉고 단면적을 일정 부분에 흉고 단면적을 알고 수고를 알고 형수를 알았으니 이걸 곱해주면 제적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희 형수는 GHF다에서 형수 구할 때 형수에서 또 나왔던 건데 이건 인분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2번 4번이고요. 57번 법정 축적은 일반적으로 어느 계절의 축적으로 계산하는가? 뭐랬죠? 춘계와 추계의 평균인 하계축적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계축적을 이용하는구나. 법정 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림이 법정 상태일 때 그 임재에 가지고 있는 그 산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목의 축적을 저희가 법정 축적이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하계축적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축적은 이제 봄하고 가을하고 많이 달라지니까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의 중간인 하계축적을 이용하고 있다. 자 58번 25년생 잔나무 인분의 인목재적이 45세제곱미터 퍼 헥타르 그리고 수확표의 인목재적이 50세제곱미터 퍼 헥타르라면 인목도는 했습니다. 저희 이 인목도에 대한 것도 은근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비율을 계산하는 것도 문제에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목도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분의 제적이 됐던 본수가 됐던 흉고 단면적이 됐던 그거에 대해서 이상적인 인분에 대해서 현실 인분의 제적, 본수, 단면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저희가 인목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확표의 인목재적이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인분인 거예요. 그런데 수확표가 얼마라고요? 여러분 50이고 지금 현실 인분은 얼마라고요? 45래요. 그러니까 인목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0.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표라든지 또는 정상축적이다 또는 법정상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인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3번이고요. 59번 인목 측정에서 불완전한 기계 또는 계산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는 했습니다.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오차 그래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오차 그래서 누적이 되는 오차 누적오차 정오차 노차라고 부르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이제 인도공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공학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누차이다 분명한 원인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60번 강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중에 강가상각비 총액을 각 사용연도에 할당하여 매년 균등하게 강가하는 방법이니까 매년 액수가 균등하게 정해져 있는 정액법이 되겠죠.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연간의 그래서 매년의 강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준 다음에 예를 들어 6년수로 나누는 것이다 해서 10과 함께 매년 일정한 액수가 균등하게 감가된다 라고 하는 거 정액법 정리를 해두시도록 합니다. 61번 방위가 S49도 10분 49도 10분 W일 때의 방위각은 이랬습니다. 자 방위를 방위각으로 바꾸거나 방위각을 방위로 바꿀 때 이렇게 여러분 살짝 좌표를 그려놓고 하시면 굉장히 쉽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방위의 표현은 방향을 읽어주고 방향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각도를 읽어주고 다시 방향을 읽어준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방향은 남북이 먼저이다.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방향으로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양쪽 마찬가지로 위쪽에서도 내려와서 양쪽을 읽어주는 것이고 각 측선에서 요 방향이면 나오는 이 각을 먼저 얘기해. 얘는 이 방향이면 나오는 각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측선이 나오는 각이니까 여기를 읽어주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동서방향으로 읽어주는데 남북 읽고 나오는 각 읽고 그 다음에 동서방향 그것이 바로 방위였다. 자 그러면 S하고 W니까 이 방향인가 보네요. 그럼 측선이 여기쯤 있을 테고 S에서 49도니까 여기가 해요. 49도 10분 그 다음에 W 즉 이 측선의 방위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측선의 방위각을 읽어보래요. 그러면 방위각이다라는 것은 진북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그 측선이 이루는 각이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봤어. 그러면 49도 10분 플러스 몇 도를 더해주면 돼요? 180도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29도 10분 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나요? 그쵸? 61번에 2번 229도 10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자표같은 거 그리시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죠. 62번 벌목과 운제계획을 위한 예비조사가 아닌 것은 저희가 벌목과 운제계획을 위한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원서에 나오는 건데 그러한 조사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비조사라는 게 있고 실지조사라는 게 있어요. 예비조사에서는 지금 벌목구역에 대한 조사 반출방법에 대한 조사 기존실형 결과에 대한 조사들이 모두 예비조사예요. 그리고 실지조사에는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비조사가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반부터 이망 및 지황조사가 바로 여러분 뭐냐면 실지조사예요. 실지적으로 조사하는 실지조사 그리고 2, 3, 4 지금 나왔던 이것들이죠. 이것들이 바로 예비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벌목구역을 확인한다던가 실지조사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6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실지조사고 이런 것들이 예비조사이다라는 겁니다. 자, 63번입니다. 겨울에 산림수확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가 동개벌체에 대한 특징을 봤었죠. 1번 잔존인분에 대한 영향이 적다. 2번 해충과 균류에 의한 피해도 적다. 맞아요. 3번 작업원 안전사고가 적게 발생한다가 아니라 작업원의 안전사고가 더 잘 발생해요. 그다음에 3번이 틀렸네. 4번의 수액정지기간의 작업함으로 양질의 목재를 수확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동개벌체에 수목의 특징이라든지 벌체할 때의 노동의 특징이라든지 병해충의 피해가 적고 뒤틀림도 적고 양질의 목재 수확을 가능하고 조직이 치밀하고 강도가 크다. 인력수급이 굉장히 원활하다. 잔존인분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임도 식생사면의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도의 사면이 위쪽 절토면이 됐던 성토면이 됐던 식생으로 이루어진 그것의 유지보수에 대한 것 1번 사면으로 직접 물이 흐르도록 배수실을 설치한다. 아유 이건 벌써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네요. 사면으로 직접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노면으로 물이 침투하기도 좋거니와 그리고 사면 자체의 식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침식도 있을 테고 흙이 유실되고 종자가 유실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도에서는 산비탈배수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떼수로 돌수로 콘크리트수로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탈어깨 돌림수로 라고 해서 사면에 여기를 예를 들어 식생으로 덮었다. 그 사면에 위쪽에 이 식생 보호를 위해서 돌림수로 비탈어깨 부분에 이렇게 돌림수로 설치해 주는 것도 있었어요. 비탈어깨 돌림수로 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산비탈배수로 같은 것도 설치를 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면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면 안 되죠. 2번에 1번이 틀렸네요. 강수량이 일시 집중적인 곳에서 붕괴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렇죠. 집중적인 곳에서는 조심해야겠고 3번에 나무가 커서 넘어질 경우 비탈면 붕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겠고요. 4번 떼붙임을 한 사면은 주기적으로 풀백을 실시하여 다른 식물의 생장을 막아주어야 한다. 맞아요. 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면으로 물이 직접 흐르도록 하면 안 돼요. 배수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65번 수중굴착 및 구조물의 기초 바닥 등 상당히 깊은 범위의 굴착과 어서 많이 들어봤죠. 호퍼 작업에 적합한 기종은 3번의 클레미쉘이었죠. 저희가 클레미쉘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얘는 주로 낮은 곳에 이 기계가 서 있는 본체가 서 있는 지면보다 낮은 곳에 좁고 깊게 굴착을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이 버킷이 꼭 손에 움켜주는 형식이죠. 그러한 버킷이에요. 그래서 양날이 열리고 닫히면서 토사를 움켜주고 다른 기계에다 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클레미쉘이다. 그래서 이렇게 좁고 깊은 굴착 그래서 상당히 깊은 범위의 굴착과 호퍼 작업 등에 적당하다라고 했었죠. 6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임도 설계 시 곡선 설치를 생략하는 기준은 내각이 몇 도 이상이라고 할지 여러분 155도 이상이다. 이것도 잘 나오죠. 저희가 평면 선형에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곡선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직선과 직선이 거의 150도 이래 이건 150도보다 더 크다 말이야 거의 이래 그러면 굳이 여기 곡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155도 이상 되는 곳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배양 곡선은 곡선 반지름이 10m 이상 되도록 한다. 이런 거와 함께 곡선 반지름이 지금 잘 나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자 67번 안반비탈면 녹화에 주로 사용하는 공법이 아닌 것은 안반비탈면 1번 세직공법 맞고요. 2번 피복 녹화공법 맞아요. 그 다음에 피복을 한 뒤 그 다음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안반에다가 3번 선떼붙이기는 안반비탈면이 아니고 산지사방 녹화공법이에요. 그쵸. 3번 아니고 4번에 덩굴받침망 설치공법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안반비탈면 녹화공법이다 해서 세직공법 차파수폭공법 피복 녹화 그리고 덩굴받침 망을 덩굴을 심어주고 망을 설치해줘서 안반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줬죠. 다음은 3번에 선떼붙이기다 선떼붙이기는 산지사방 녹화공사였죠. 자 68번입니다. 사방 때문에 방수로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방수로 물이 방류되는 거죠. 요게 이제 방수로죠. 요게 예를 들면 요게 방수로 부분이었다. 그래서 여길 사다리꼴에서 양옆의 기울기는 1대 1 즉 45도 정도 되게 해준다. 그래서 방수로 크기 결정인자는 요런 것에 의해 따라 다르다. 그랬을 때 1번 강수량 맞아 2번에 집수면적 3번 땜의 종류에 따라서 방수로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답은 3번이고 4번에 상류 하상의 상태가 어떤지 하천의 바닥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요거 나머지 것들 또 문제에 나왔던 것들은 요런 내용이들입니다. 69번 다음 석재 중 압축강도가 가장 큰 것은 우리 뭐죠? 2번에 화강암이죠. 화강암은 굉장히 압축강도다. 여러분 누르는 힘 우리가 압축강도죠. 그것에 견디는 힘을 압축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압축강도가 상당히 크고 내구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돌이 바로 화강암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에 보시면 제가 주요 속재 압축강도 나온 것들 있죠. 그거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강암이 굉장히 월등히 높죠. 뭐 석회암이나 안산암도 높지만 화강암이 굉장히 월등히 높아요. 그렇다라는 거. 70번 습한 지대에서 인도에 노면이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드는 것은 이것도 많이 들었던 통나무길과 섭길이었죠. 저기 저희가 노면 재료에 따라서 인도길을 여러가지 배웠는데 그중에 통나무길하고 섭길 같은 경우 저습지대에서 치마를 막기 위해서 저습지대에서 치마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길이다. 통나무를 놓아 만든 길 섭 잔 가지라든지 초두목 이런 걸 엮어서 만든 섭 같은 것을 놓은 그러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다. 답은 4번이죠. 71번 산지사방 식재용 수정의 요구조건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것도 잘 나오는 1번 토양 계량효과가 기대되면 더 좋겠고 2번에 뿌리 발육이 천천히 진행될 것 어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뿌리의 발육이 왕성하여서 빨리 토양의 긴방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발육이 천천히 하면 안 돼요.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생장력이 왕성하여 잘 번성할 것 4번에 묘목의 생산비가 적게 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더 좋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뿌리의 자람이 좋아 긴방력이 큰 게 좋다라고 했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72번 주로 기울기가 1대1보다 완만한 곳에 흙이 털어지지 않은 온때를 사용하여 전면 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산지사방 녹화공법은 했습니다. 1대1보다 완만하면 45도보다 낮은 그런 1대1보다 완만한 곳에 온때 온때라는 것은 반으로 자르지 않은 전체 때이죠. 전체 때를 딱 붙이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여러분? 평떼붙이기다. 답은 4번이죠. 평떼붙이기에서는 항상 이거 1대1보다 완만한 비탈에 전면적으로 평떼를 다 붙이는 것 온때를 다 붙이는 것 평떼붙이기다. 73번 평판을 설치할 때 만족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저희 평판 측량에서 나오는 평판 설치에서의 필수 방향을 맞춰야 되고 수평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구심을 맞춰야 되죠. 점을 지도의 점과 그리고 지상에서의 점을 서로 맞춰주는 수평 맞추기 중심 맞추기 방향 맞추기 라고 해서 정중 구심 표정 이 세 개 이 세 개 이 세 개 다 꼭 알아두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73번의 답이 아닌 것은 4번의 방위가 아니죠. 방향 맞추기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이 엘리데이드 가운데 안에 기포관이 있는데 그 엘리데이드를 가로로 세로로 놓아가면서 기포가 정중앙에 오도록 해서 수평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구심기 이 지도 그 그 뭐죠 그 내 평판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구심기 하고 구심기에서의 이 구심기에서의 측점과 그리고 이 지도상에서의 측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위해서 구심을 잡아주는 것이 구심 중심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춰주는 것이 이 도면에 방향하고 도면에서 방향하고 저쪽 지상부에 이 비하고 이 비하고 맞아져서 일직선에 이르게끔 하는 것 방향을 맞춰주는 것 그것은 바로 표정이었죠. 세 가지 비탈면 녹화용 피부 자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그라우트 이거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답은 1번 그라우트 2번에 볏짚 거적 종자 같은 것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볏짚을 엮어가지고 거적을 만들어서 사면에도 놓아주는 것이죠. 3번에 주트네트 도 황마를 이용한 네트 사면의 침식 방지 종자 유실 방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4번에 코어네트도 코코넛 섬유주를 이용한 거죠. 이용한 네트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종자유실 방지 흙의 유실 침식 방지 이런 것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그라우트 인데 그라우트 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면의 안정을 위해서 비탈면 안정을 위해서 천공을 하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시멘트 모르타로를 주입해서 기둥을 만드는 것 즉 앵커체를 만들어서 힘을 받아서 비탈면 안정화시키는 공법을 저희가 채워 넣다 라고 해서 그라우트 공법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1번입니다. 75번 다음 조건에서 임도 설계시 적용되는 곡선반지름 가장 적합한 것은 오 저희 곡선반지름 최소 곡선반지름 이 시기인데 보세요. 설계속도 외쪽 기울기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 개수가 나왔네요. 만약에 운반되는 통나무의 길이라든지 도로의 임도의 노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4b분의 제곱인데 마찰계수가 나왔다 그랬으면 127 곱하기 f 플러스 i 기울기하고 마찰계수라고 더하는 것을 127 곱한 다음에 설계속도의 제곱에서 나눠주는 것 기식은 둘 다 굉장히 아주 잘 나와 둘 다 잘 와주셔야 그러면 우린 이거잖아요 그러면 127 곱하기 제가 이런 걸 여기다 적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적었네요 마찰계수 0.15 플러스 외쪽 기울기는 6%니까 0.06 이죠 분의 설계속도가 40이니까 40에 제곱 40 맞나요 그러면 59.999 이니까 답은 75번의 답은 약 2번에 60m가 되겠죠 그래서 약 60m 정리를 해주십니다 75번 자 이제 76번 임도의 합성 기울기를 10%로 설정하려고 할 때 외쪽 기울기가 6%라면 종달 기울기는 종단 기울기 횡단 기울기를 제곱을 해서 로트로 씌워주는 게 합성 기울기였어요 합성 기울기의 식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합성 볼면 지금 10%래요 그래서 루트 얼마였냐면 외쪽 기울기가 6%니까 6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종단 기울기니까 이걸 구하면 되네요 그럼 이걸 제곱을 지어주면 루트가 없어지죠 그럼 10의 제곱을 해주면 얘는 100이 되겠고 루트가 없어지니까 6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거 그러면 X의 제곱이라서 66에 36을 빼주면 얘는 얼마예요 64죠 100에서 얘 1로 넘어서 36을 빼주면 64 그럼 뭐겠어요 X의 제곱이 64가 되면 8의 64니까 X는 얼마예요 8%가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 합성물의 계산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77번 엽도랑과 기럭계를 제외한 엽도랑이나 이 엽도랑이나 기럭계를 제외한 임도만의 임도만의 그 구조를 뭐라고 그러다 여러분 유효너비 또는 차도너비다 기럭계 엽도랑을 제외한다 그래서 보통 3미터를 기준화하지만 배양곡선지는 6미터이다 77번의 답은 2번이고요 78번 체인톱의 소체인 구격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바로 피치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체인톱에서 이 체인 이 체인을 저희가 소체인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체인의 립의 3개의 간격을 반으로 나눈 것을 저희가 피치다 그래서 이 3개를 만약에 L이다 라고 부르면 여기 있네요 만약에 이 립의 3개의 간격을 L인치다 라고 부르면 이것을 반으로 나눈 2분의 L인치 바로 1피치가 돼서 우리는 이 피치를 가지고 소체인의 규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79번 기승마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승마기는 양안에 하천의 양안에 횡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종방향으로 설치해주는 그러한 공작물이죠 1번에 황폐계천에서 유수에 의한 개안의 횡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맞죠 2번 유로의 만국에 의하여 물의 충격을 받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개천변에 맞죠 3번에 계류의 뚝싹기 구간 내에 시공할 경우 뚝싹기 계획 비탈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로 계획한다 이것은 여기에는 없죠 그렇죠 그냥 우선 이건 볼까요 계류의 뚝싹기 구간 양쪽으로 뚝을 쌓아주는 뚝싹기 구간 내에 시공할 경우 뚝싹기 계획 비탈기와 동일한 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기승마기고 이 양쪽으로 뚝이 쌓아질 거야 그럼 그 뚝싹기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하고 같아야지만 일정한 사면을 유지하면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동일한 기울기로 계획한다 4번에 침식이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심한 곳에는 통나무 기승마기와 바자 기승마기 통나무나 바자는 여러분 자연 물이잖아요 심한 곳에는 뭘 해줘야 돼요 돌이나 콘크리트 기승마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딱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승마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자 80번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용어가 아닌 것은 노면의 종단 기울기를 8% 종단 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사질토 또는 점질토의 토양인 구간과 종단 기울기가 8% 이하라도 이하인 구간으로서 집안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무언 무얼 부설하거나 우리 무언 무엇을 부설한다 그랬죠 쇄석이나 자갈 등을 부설하는 게 좋겠다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한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의 섭이죠 이것도 제가 종단 기울기에서 간간이 나왔던 거죠 최소 2에서 3%를 하고 8%를 초과하는 사질토 점질토 또는 8% 이하라도 집안이 약한 곳 이런 것들은 쇄석이나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부설을 해주고 포장을 해준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22년 산림산업기사 기출보건문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23년 기출보건문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선생님